해군대구만 조작을 했냐. 부산을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사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죠. 장제원 의원이 시원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본인도 또 정치해야 되니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전번에 국감장에서 선관이 사람들한테 질책하는 그런 거 있었지만 장제원 의원도 다 알고 있죠.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키막힌 일이죠. 나라의 전체가 사하고 이름들 후보별 사전특표특보수를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10%를 조작을 한 겁니다. 박형준 국힘당 후보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28,442표 가운데 10%인 2,844표를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의 총규모는 28,44표 곱하기 2가 표가 이동한 겁니다. 다른 후보는 일체의 손을 안 댔습니다. 손상우, 배준현, 정규재, 노정현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표를 이동한 거죠. 그럼 이동한 표수는 박형준의 사전특표 득표수 가운데 28,44표니까 총 득표수 가운데서는 5.78%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총 득표수 기준으로 5.78%를 더하고 5.78%를 빼앗겼으니까 이걸 합치게 되면 총 득표수는 11.52%가 되겠네요. 11.52%의 표가 이동한 겁니다. 총 득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거를 여러분들 사전특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조작을 얼마 했는가 하니까 11.6%를 부산광역시 4학구에서 4.7 보궐선거에서 한 겁니다. 11.6%의 절반은 박형준 후보와 함께 빼앗고 5.814%입니다. 절반은 5.814%는 더불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김영춘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율 39% 당일 투표 득표율 33%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5.8%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의 33%를 받았으면 당연히 사전특표의 33%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박형준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64% 압도적인 승리를 했네요. 사전투표에서는 58%라는 겁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5.5%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서 64% 득표를 했으면 당일 투표에서도 박형준 후보가 64%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조작들을 다 해가지고 이게 낱낱이 세상에 드러난 거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나 위력적인 힘을 갖고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하기에 지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밝혀져도 배째라 국힘당도 찔리는 게 있지 다 공멸이니까 다 덮고 가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출신 성분 자체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연구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관계없이 사실과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다. 내 의무에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1.6%에 해당하는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절반인 5.814%는 미래통합국힘당의 박형준 후보한테서 빼앗아서 그만큼을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죠. 여러분들 다 나옵니다. 동별로 얼마만큼 도덕질했는지 보시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오른쪽 끝에 있는 이 표가 동별로 도덕질한 표수입니다. 부산시 사하구에서 여러분들 얼마를 도덕질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거소투표에서 86.50표 87표죠. 도덕질하고 관외사전투표에서 많이 했네요. 300.90표니까 여러분들 몇 표입니까? 301표를 도덕질했네요. 괴정 제1동에서 이런 몇 표를 도덕질했습니까? 180.60표니까 187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괴정 제2동에서 몇 표를 여러분들 사기를 친 겁니까? 114.80표니까 115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괴정 여러분들 제3동에서 몇 표를 도덕질한 겁니까? 144.60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반올림하면 145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동별로 얼마만큼 도덕질했는지가 다 이렇게 분석대가 밝혀진 겁니다. 이 데이터를 투표소 레벨마다 다 적용하기면 투표소 레벨마다 얼마나 도덕질했는지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것은 수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로 하면 그냥 단박에 여러분들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표. 이 빨간색이 동별로 차이값입니다. 무진장 큽니다. 괴정 제1동 김영춘 플러스 7 괴정 제2동 플러스 5 괴정 제3동 플러스 6 어마어마한 큰 수치입니다. 괴정 제4동 플러스 8 당리동 플러스 6 하단 제1동 플러스 8 차이값이 이렇게 크다는 이야기는 여기 김영춘 후보의 괴정 제1동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38% 당일투표 득표율이 30% 38 빼기 30이니까 플러스 7. 얼마 나왔겠죠. 이렇게 당일하고 사전이 큰 차이가 날 수 없는 거죠. 죄다 전산을 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붉은색이 차이값입니다. 차이값이 0에서 3%를 넘어가는 수치가 현저하게 드러났다는 것은 다 조작을 했다는 것 손을 안 댄 데는 다 0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조작한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조작 공장을 찾아 냈기 때문에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괴정 제1동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1164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관위가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몇 표를 도덕질했습니까? 100 여러분들 86.60 187표를 이렇게 뭐죠? 훔쳤죠. 그러니까 훔친 것을 다 원상복귀시키고 나니까 김영춘 후보는 괴정 제1동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대로 1164표를 얻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977표를 얻은 겁니다. 977표에다가 187표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1164표라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박형준 국힘당 후보는 괴정 제1동에서 이런 몇 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 거 하니까 사전투표에서 1866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몇 표를 여러분들 박형준 후보가 빼앗은 거니까 186.80표 187표를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형준 후보는 2053표를 받았는데 187표를 빼앗겨가지고 선관위가 1866표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왼쪽에 있는 건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후보별 특표수 당일 특표수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다 진짜입니다. 사전투표특표수가 가짜고 이거는 이제 도덕질한 걸 다 찾아 냈으니까 역으로 도덕질한 것을 다 수정하고 나면 진짜 사전투표 특표수 있으니까 여러분 좌우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동별로 몇 표를 훔쳤는지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표 안 된 데는 딱 같습니다. 괴정 제1동에서 괴정 제1동에서 손상우 후보 같은 경우는 9표죠. 5표죠. 선관위 발표가 진짜도 5표입니다. 이렇게 손을 안 댄 데는 다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선거를 그냥 완전히 뭐죠 그냥 뭐 컴퓨터 게임처럼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숨겨져 있는 것을 그 조작 공장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 공장 안에 조작 값이 있으니까 그 조작 값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 정확한 패턴이 있는 거죠. 패턴이 있다는 것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자료가 다 뭐죠. 만든 자료라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수는 정상인데 사전투표 득표수는 거짓을 다 한 거죠. 그 이름 제야 전문가 얼마나 장합니까. 이렇게 뭐 동별로 다 도덕질한 걸 다 찾아낸 겁니다. 부산시장 선거가 이렇게 해서 해운대국 뿐만 아니고 사하국 전부가 다 조작을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다 전체가 계산이 곧 되겠지만 보시게 되면 이 왼쪽이 조작이 된 거거든요.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게 되면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득표수 빼기 당일 투표 득표수가 평균값이 플러스 6.7%입니다. 6.7%만큼 쑤셔 넣어줬다는 건 평균적으로 전산적으로 박형준 후보는 마이너스 6.4%입니다. 구별로 평균적으로 박형준 후보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여러분들 6.4%를 가져다가 김영춘 후보 함께 쑤셔 넣어준 겁니다. 이걸 이제 다 조작 공장을 찾아낸 다음에 수정하고 나니까 이 차익값이 굉장히 작죠. 0.9%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1% 정상투표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들을 다 한 거죠. 그 사람들은 할 말은 없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로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진투표는 배춘잎 사진투표는 하늘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천대엽 서울대법대를 나온 대법관인지 무슨 법관인지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무슨 연수월에는 선관이 주장이 옳습니다. 뭐 이렇게 발표했죠. 역적들이죠. 역적들은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좌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차익값이 엄청나게 큽니다. 차익값이 크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전투표 조작회가 김영준이 함께는 표를 쑤셔 넣어주고 박영준이 함께는 표를 빼앗았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조작공장을 찾아낸 다음에 다 표를 정상으로 돌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차익값이 불과 0.9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1 이 나와 정상투표가 됐다는 것 차익값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 다르게 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특정후보마다 다 같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지금 선거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밝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씨가 그렇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무슨 캥기는 게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지피는 건 있지만 그걸 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조영상님께서 한심한 대한민국이지만 한심한 정도가 다음번에 똑같은 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 짜놨고 수법은 6번 7번 정도 여러분들 시운전해가 다 완벽한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있는데 사람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작업은 여러분 이 분석 작업을 다 재야 전문가 혼자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몇 사람 정도면 다 이 작업들을 다 전국을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총선 다음에 대선 다음에 지방선거 그래서 저는 윤석열 윤석열 정부를 뭐라고 부르고 그냥 5년간 산소 마스크 단 정권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번에는 조작을 더 야무지게 안 이기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번에도 200만 피 이상 정도를 쑤셔 넣었으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과제가 뭐가 있습니까 나라에서 공직선거를 도둑질을 해가지고 모든 여러분들 권력자들을 만드는데 일단 그것 자체가 옳은 일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반헌법적인 헌법을 유린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뭡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란을 벌린 거죠 총칼만 안 들였지 그것보다 더 고급스럽게 뭐죠 국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떻습니까 내란이 일어났는데 내란이 한 번도 아니고 여섯 번 일곱 번 일어났는데 다른 국정 과제가 우선이니까 그것부터 먼저 한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설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떠든다 해서 말이 됩니까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꼭 눈앞에서 망하는 광경을 발견해야 목격해야 그래야 망하는 겁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직접 당해야 그때 여러분들 망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이 정도면 망한 겁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그냥 국가가 완전히 맛이 가버렸다 이렇게 봐도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죠 뭐 이런 데 비해 놓으면 이재명이 무슨 관계자들이 무슨 얼마를 가지고 술을 먹었다 이런 거 다 코끼리 비스켓 같은 이야기 거죠 나도 뭐 어떻든 참 우리 제야 전문가가 언젠가 이름이 알려질 날이 있겠지만 모든 것이 밝혀져가지고 훈장을 수여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나라를 구한 의인이죠 의인 나라를 구한 의인입니다 이렇게 선거를 도둑질 해가지고 온 국민을 바보 천치로 만들더라 도 이거를 못 막았기 때문에 4.7 보궐선거에 또 침묵했기 때문에 그때 국힘당 뭐 했습니까 사전투표 동료하고 나섰잖아요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바보 천치들입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비례가 조작이 되지 않습니까 바보 천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야가 없는 겁니다 그럼 모르고 했겠냐 그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 안에 율사 출신들도 있고 서울법대 출신들도 있고 미국의 박사 출신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모르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 거죠 이완용이보다 나쁜 인간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완용이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완용이는 조선이 완전히 망조가 들어가지고 그래도 일본한테 맡겨놓으면 제대로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는 물론 나쁜 나쁜 인간이죠 그러나 지금은 멀쩡한 나라를 망가뜨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멀쩡한 나라를 망가뜨려가지고 우리끼리 해먹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중정권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지시나 받으면 우리끼리에 해당하는 멤버들한테는 이익을 보호해줄 거 아닙니까 중국 당국자들이 그래서 뭐죠 cctv하고 안면인식기술하고 모든 디지털기기들이 이런 다 동원되어가지고 백성들을 이런 감시하겠죠 중국이 다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년 30년 40년 이런 해먹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맛있게 해먹겠습니까 나라가 남아나겠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부존자원이 있어 사는 나라가 아니고 교역 무역을 해서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원가가 여러분들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기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반도체를 운이 좋아가지고 정말 걸출했던 인물들 리스크를 과감하여 안았던 호암 이병철이나 현대 정주영 회장 같은 분 계셨고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반도체 호황이 돼가지고 아마 지금 무역수지 가운데 반도체가 25% 정도 차지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과분할 정도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원을 낭비하고 나오는 법마다 뭐죠 나누먹기 법을 만들고 그게 다 코스트를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양산에 간 여러분들 대통령 했던 양반은 250만 원까지 여러분들 세금을 받아가지고 풍산계를 키우겠다 모두가 뭡니까 나라 세금의 빨대를 꼽고 쪽쪽 보라먹으면서 이러면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으니까 나도 여러분들 나라 세금의 빨대 꼽자 무슨 4.3 여러분 운동을 했으니까 무슨 나라의 빨대 꼽자 나라 돈은 공돈이니까 피 눈물이 나겠죠 다음에 피 눈물이 나가지고 국민들이 유랑민이 돼가 여러분들 시대를 하면은 우리는 예외다 우리 예외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이란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물건 만들기는 제일이었고 얼마나 야무진 민족입니까 근대하에 여러분 가장 앞섰고 그 나라가 여러분들 지금 무슨 1경 2경이라고 하는 그런 천문학적인 빚을 진 거 아닙니까 정치가 무너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더 화끈하게 무너지겠죠 왜 일본은 그래도 뭐죠 기본이 남한께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뭡니까 네 거 내 거 없이 막 해먹자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선거 부정까지 더해지게 됐으니 최악인 거죠 경제적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곱하기 선거 사기 그런 나라는 교역국가로서는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건이 비사가 팔 수가 없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그렇게 당리 당낙과 이렇게 시각이 짧아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끌어가겠습니까 나는 젊은 날 젊은 날보다 뭐 어린 날이죠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셨고 그래서 참 세상 살기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도 받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삶이라는 것이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뭡니까 운이 나쁘면 그냥 가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인생이고 사업인데 뭘 가지고 그렇게 폼 잡냐 이야기죠 지금 잘 좀 돌아간다 잘 돌아가죠 선대들이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감당하고 일으킨 사업이 그나마 대박 사업이 됐으니까 좋은 날은 오래 안 가죠 저는 서울의 중산층이 크지 않고 지방에서 커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좋은 날이 오래 안 간다는 겁니다 좋은 날이 좋은 날이 좋은 날이 오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셋이 손손해 먹을 수 있으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육국가는 긴장하고 여러분들 뭐죠 절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